아맘보라는 유행어인데 아는 만큼 보인다? 네.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 이라는 표현이 아 문화유산 답사기 나온 말이잖아요. 맞아요. 우리 미술사학자 유용준 교수님의 완전 초초초초 베스트셀러였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나오면서 이제 공감하는 유명한 말인데 이 표현이 아맘보라는 이름으로 추약이 되면서 인터넷상에서 유행어로 쓰이게 된 게 게임에서 괜히 훈수 두거나 아는 척하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말로 쓰이면서 이게 확산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는 사실 긍정적인 의미였잖아. 아는 만큼 보인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요즘 아맘보는 살짝 비꼬는 의미가 있네요.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에게 일침을 가할 때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를 들어서요. 나 요새 그룹에 누구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모르겠던데 맹하고 좀 너는 걔가 왜 좋아? 뭐 이렇게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아우 니가 그런 맹한 매력을 몰라서 그래. 이 아맘보 이런 식으로 비꼬는 식으로 니가 몰라서 하는 말이다. 아는 척하지 말아라. 아는 척하지 말아라? 이해가 확 되네요. 네. 그리고? 그리고 우리 인터넷에서 게임할 때 누가 훈수를 두죠.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제 가이드를 주면 아맘보들은 조용히 해라. 이런 식으로 잘 모르면서 왜 훈수를 두냐라는 의미로 니가 뭘 알겠니? 이런 뜻으로 쓰인다는 거죠. 아. 인터넷에서 쓰이는 게임할 못하고 비슷하네요. 게임 잘 알지 못하는 게임할 못.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게임 쓸 때 게임할 못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쓰이는 건데 뭐 덕지라는 친구들은 자기 스타에게 뭐라 할 때 아맘보면 가만히 있어.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이게 아만다 사이프리드의 이름 앞글자랑 좀 비슷하다고 해서 아맘보 사이프리드라고 드립을 날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아맘보라고 칭하면 놀리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더 아맘보였을 때 그럴 때는 역만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역만보. 이게 참 계속 입에 잘 안 붙죠. 잠만보 같고. 그러네요. 오수미 씨. 아만... 이분은 아만보 고라고 했는데 아만보. 신조어가 신기하고 재밌네요. 아만고로 들리셨나 보네요. 아만보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이정민 씨 아만보. 요즘 신조어들. 20대인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재 씨는 어떤 사람에게 아만보를 날리고 싶어요? 저도 아만보는요. 요새 좀 모르면서 아는 척 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만나가지고. 네. 그런 사람들에게. 물론 관심의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좀 모르는데 아는 척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이화순 씨 제재님 아는 것도 많고 흥도 많고 예능감도 좋고 좋아좋아좋아. 저도 화순님 좋아좋아요. 오늘 들으셨습니다.